사전투표만 되면 뭐요 그 보수직인 지름 대구 사람들이 다 이재명 열 열 편이 됩니다 그게 조작이 없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수의 아성이라 불리는 대구 광역시 시민들이 사전투표만 가면 뭡니까 모두 다 이재명 광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지금 보실 겁니다 후레시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얼마 2주 정도 지났네요 6월 22일 날 이번 대선은 0.7%라는 미시안 차이로 결정되었다 특히 할 만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의 그 흔했던 단일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단일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거를 조작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왜 합니까 귀찮게 후레시안 여러분 기사 보면서 내가 웃었습니다 단일화 할 필요 없지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표를 다 만드는데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정의당이 아쉽게 뭐죠 뭐 좀 협조해달라 왜 그렇게 합니까 표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해운대구와 마찬가지로 좀 부유한 분이 많이 사는 대구 강력체 수선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 데이터입니다 서울처럼 노골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훔쳐간 거죠 국힘당의 윤석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에서 7%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8%입니다 그냥 여러분 딱 봐도 냄새가 안 납니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좌우가 확실한 대칭이죠 열병식 하듯이 표를 동단위로 다 옮겨준 겁니다 윤석열 풀람 윤석열 2 이재명 심상정 풀람 심상정 2 이재명 다 표를 훔쳐준 겁니다 그거를 재하 전문가 멋지게 뭡니까 분석한 겁니다 딱 한 장으로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화면 이름 좀 크시게 되면 딱 캡처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 중앙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득표율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고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고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도 여러분들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곳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하 전문가가 여러분들 한 게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시민티님이 보내신 그래프하고 똑같은데 왜 소스가 같으니까 소스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몇 프로로 했나 5% 5% 훔쳤네요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5%를 훔치고 심상정의 5% 훔쳤습니다 작게 훔쳤기 때문에 먼저 이 수치가 작은 겁니다 작게 훔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전 조작률을 찾아 냈기 때문에 조작률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고 진짜 득표율을 구하고 그다음에 차익값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했는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하니까 여러분들 거의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이렇게 훔치려고 절박감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고 조작값을 좀 적게 해가지고 패배한 거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뭐 지금 다 알려주는데 뭐 우리가 좀 조작에 실패가 우리가 대선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 뭐 솔직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박감이 여러분 없어가지고 우리가 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찬씨 이래가 졌잖아요 절박감이 없어서 뭐 적기는 졌습니까 양심불량 인간들이죠 여러분 이 절반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승관련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뭡니까 그냥 전산 조작을 심하게 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범어 일동 범어 일동 이재명이 여러분들 범어 일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1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22%입니다 6% 차이가 나는 거다 표를 6% 정도 쑤셔 넣어준 겁니다 윤석열 범어 일동에서 사전투표 득표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인데 아 8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76%네 4% 정도만큼 이런 표를 빼앗은 겁니다 범어 일동 이재명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14%인데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뭡니까 21%를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윤석열 당일 투표율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네요 8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77%를 쪼그랍니다 6% 표를 빼앗은 겁니다 보수 아성답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범어 삼동 범어 삼동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이 18% 당일 투표율이 23% 6%만큼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준 거네요 윤석열 범어 삼동 당일 투표 득표율 79% 사전투표 득표율 74% 5%만큼 표를 빼앗긴 거네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러면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중앙선거관이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득표율만 가지고 지금 동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소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5% 5% 좀 조작을 했고 동별로 몇 표를 훔쳤고 다 나오는 겁니다 합계가 여러분들 수선구가 좀 크기 때문에 합계를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한 다음에 조작된 중앙선거관련의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조작값을 적용해서 그런 원상복귀를 다 시키게 되면은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득표율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거의 모든 것이 오차범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별 문제없을 거라 봤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는 거죠 데이터에 다 흔적을 남긴 겁니다 이거를 듣고 가서는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듣고 가는 순간은 안 되는 거죠 참 그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정치적 고려나 그런 문제를 다 고려하더라도 참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협상하고 이를 차오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표 이름 얼마나 훔쳐간지 마지막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중앙선거관련의 자료입니다 이것이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범어 일동 이재명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829표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이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고해보니까 829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범어 일동에서 664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표를 쑤셔 너가 829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윤석열은 범어 일동에서 2843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진짜를 고해보니까 2843표가 아니고 2985표를 받은 데 표를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 선관위는 67표를 범어 일동에서 받았다고 관내 사전투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고해보니까 67표가 아니고 70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은 거죠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선거인 투표는 다 일치합니다 이재명도 1029표 윤석열도 5028표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황금 일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1331표를 받았다고 분명히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고해보니까 1331표가 아니고 1136표를 받은 겁니다 1136표를 받았는데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5%씩 이런 빼앗아 가지고 표를 뻥튀게 해 준 겁니다 황금 일동에서 이런 관내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은 3632표를 받았다고 분명히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고해보니까 진짜라는 것은 조작해서 빼앗긴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의 표를 다 원상복귀해 준 겁니다 진짜를 고해보니까 윤석열은 4024표를 받았고 심상정은 6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렸지만 진짜를 고해보니까 이런 72표를 받은 겁니다 세표를 훔쳐간 거죠 모든 선거를 이런 식으로 전산을 조작을 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맨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또 밥이죠 제외국민투표 관련해 가지고 3구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 한 분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보수적인 색자 강한 대구 시민들이 해외만 가면 모두 다 이재명이 빠가 돼 버리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이 모든 것이 압도적 승리를 하는 겁니다 몇 십 퍼센트 이기는 겁니다 심지어 수선구에서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제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은 471표를 받았다고 대구 수선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진짜를 고해보니까 471표가 아니고 441표를 받았는데 뻥튀기를 시킨 겁니다 윤석열은 제외국민투표에서 대구 수선구에서 552표를 받았다고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고해보니까 552표가 아니고 560표를 받은 겁니다 580표를 받은 겁니다 심장년 43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제외국민투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고해보니까 41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을 많이 하죠 보시죠 이재명은 우편투표에서 8161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고해보니까 8161표가 아니고 6927표를 받았는데 표를 수선 너가지로 8161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윤석열은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24,014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고해보니까 25211표를 받은 겁니다 15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은 669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를 고해보니까 702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의 모든 뭡니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는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당일 투표소를 단 총득표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지를 하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수많은 사람 손이 필요하지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은 단 몇 사람만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게 디지털 세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조작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뚱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거죠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 투표 지지도가 후보별로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구 대통령 선거의 대구광역시의 수성구의 동별 조작 실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막 보신 것은 표를 동별로 몇 표 정도 훔쳐서 뻥튀기를 했고 축소시켰는지를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